혈전이 생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5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혈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전은 혈액 내에서 응고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혈전은 혈관을 막거나 혈류를 차단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전이 무엇이고 혈전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혈전이란 무엇일까요? 혈전은 혈액 내에서 혈액 응고 과정 중에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혈액이 응고하여 고체 혈전을 형성하는 것은 상처가 발생했을 때 출혈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혈전이 혈관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혈관을 막고 혈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전은 혈전증이나 혈전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그 부위의 영양분과 산소가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조직 손상이나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전이 생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부기와 부기 혈전이 혈관 내에서 형성되면 해당 부위에 부기와 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이 올바르게 흐르지 않아 조직에 영양분이나 산소가 도달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통증 혈전이 혈관을 막거나 혈액 흐름을 방해할 때 해당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위는 종종 발진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열나는 증상 혈전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열이 혈전 형성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발색 변화 혈전이 형성되면 피부의 색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푸르거나 주홍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 혈전이 폐동맥이나 기타 중요한 혈관을 막을 경우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전 형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이러한 신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거나 혈전이 의심된다면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전 형성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활동 꾸준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전 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과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혈관 건강을 유지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견과류, 온전한 곡물 등을 섭취하세요. 염분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한 물을 마셔서 수분 섭취량을 유지하세요. 수분은 혈액을 희석시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음주 피하기 니코틴과 알코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흡연과 과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희석제 만약 의사가 추천한 경우에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세요. 이는 혈전 형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료 검진 혈전 형성에 대한 위험 요인을 감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으세요. 이러한 건강 습관을 유지하면 혈전 형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어 연어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혈액을 더 액체 상태로 유지하여 혈전 형성을 줄이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를 주 2에서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인 오레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액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요리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여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늘 마늘은 혈액을 희석시키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성 성분인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 내에서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파 양파에는 쿠에르세틴과 알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혈액 흐름을 촉진하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를 포함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혈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예방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